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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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365일 논부신 하루를 시작한 한마디라는 짤막한 글이 좀 있었는데요. 삶에 특별한 비법이나 비결이 있을까?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정해진 길은 없다. 그곳이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이다. 지금 주어진 것이 전부다. 비법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있을 뿐. 뭔가 인생에 비법이 있지 않을까? 삶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비법과 비결을 찾아서 동으로 서로 인도로 히말라야로 미얀마로 스승을 찾아 바깥으로 이 종교 저 종교 이 명상가 저 명상가 이 책 저 책을 뒤지면서 끊임없이 이제 찾아 나섭니다. 분명히 저기는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을 거야. 도대체 그걸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은 너무 허망하고 괴롭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나는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남들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고 저런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 걸까? 행복한 걸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의 삶을 꿈꾸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샹그릴라 같은 어떤 세계를 찾기도 하고요. 무언가 어떤 그런 이것을 충족해 줄 만한 어떤 삶이 있을 거야. 비책이 있을 거야. 비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추구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쿵푸팬다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했죠. 비책을 찾아서 비법을 찾아서 그렇게 찾았는데 나중에 그 비책을 발견하고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함을 찾아 나서지만 진짜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특별한 것은 너가 너 자신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특별한 거야. 자연 만물은 있는 이대로 다 아름답고 특별합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저마다의 개성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가 보는 견해일 뿐이죠. 자기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나무 같은 기상이 좋아. 사시사철 푸르른 것이 좋아. 어떤 사람은 봄여름 가을겨울 모양을 달리하는 참나무가 좋다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토끼 같은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자 같은 삶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요. 발 아래 냉이꽃이나 꽃다지나 꽃말이 같은 그런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꽃말이 같은 건 보이지도 않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꽃다지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꽃이에요. 또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렬한 장미를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좋은 것인지 진리인지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그런 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죠. 언제 비로소 그 자리를 가게 되느냐 그 비결을 획득하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나이기를 인정할 때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를 바랄 때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되지 않기를 선택할 때 더 나아져야 해 남들처럼 살아야 해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아닌 다른 뭔가 산뜻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삶의 비결, 비책을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걸 찾아 나서는 그걸 포기하면 지금 여기에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진짜 특별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 것조차 없는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꽃다지 그대로인 그 볼품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냉이꽃 그대로인 그냥 그 발 아래 흐드러져 있는 그 누구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자풀이라고 느껴졌던 그 꽃이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을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추구하기를 멈추고 무언가가 되기를 멈출 때 언제나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이지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행복의 조건을 얻어도 사람은요 금방 적응합니다.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끝났어도 그 아름다운 외모에 스스로 금방 질려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늙고 병들어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지만 아파트로 이사 가자마자 그건 당연한 게 돼버려요. 더 아름다운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또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얼마 이상은 벌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거짓입니다. 그걸 벌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거기 바로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버는 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바로 거기 어찌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는지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해놓고서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이 거기서 만족할까요?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조건과는 상관없이 큰 만족하기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만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고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는 비로소 어떤 비중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어떤 빛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찬탄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주말에 보도블록도 찍고 담장도 찍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톡원업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경운기를 몰고 다니면서 배달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반인가 아버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제가 뭐 오토바이도 타고 경운기도 몰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어떻게 젊은 애가 뭔 이렇게 이런 걸 다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이야 아버지의 그 일을 이렇게 어린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참 기특하다 이런 말이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땠냐면 막 꾸미고 화려하게 하는 친구들이 멋있었던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님 일을 도우면서 막 주말에 얼굴에 막 공굴이 튀어가면서 이러고 있는 게 되게 그냥 지 멋이죠. 지가 멋있는 줄 안 거예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탁 나갈 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생각에서 멋있다는 그런 어떤 견해가 만들어지고 나오는 것이죠. 진짜 멋있고 진짜 멋없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뭐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서 멋있는 옷을 차려 해보면 그게 멋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정말 뭐 잘났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 전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20대 때 출가를 했을 때 저희 첫 우리 목탁소리 모임을 했었을 때 목탁소리 모임에 나오던 도반 버부들이 다 2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회사에 서울에 되게 큰 회사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뭐 대리 팀장 하면서 잘나가던 그런 불자 버부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스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여쭤더니 스님 보다시피 제가 인물도 되고 능력도 되고 다 됩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스펙 좋은 남자들이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도 내 영혼이 울려지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매력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인물도 좋고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돈 버는 얘기 세상 사는 얘기 그냥 밋밋한 얘기들만 하고 사는데 전혀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대화를 해서 뭔가 통하는 사람이 매력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 뭔가 이 정신 세계를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진정한 삶의 진실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진 사람 뭔가 이렇게 겉에 드러난 돈 명예 권력에 막 아웅다웅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겉에 드러난 모습이 전부일 수가 없거든요. 즉, 어떤 모습이 진짜 훌륭한 삶인지 훌륭하지 않은 삶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모두 박수치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남들이 모두 그 길이 최고야라고 여기는 길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거들떠볼 가치가 별로 없는 그렇다고 뭐 미워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거든요. 또 어쩌면 그냥 농사짓고 허드렛일을 하고 이러고 살지만 그 사람의 삶에 정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분별만 생각만 또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고정관념으로써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견해들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만 없다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난 이 정도는 성공해야 되라는 그 생각 이렇게 살아야 어떤 삶에 멋있게 사는 게 아닐까라는 그 견해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누가 꽃다지예요? 누가 꽃말이고 누가 냉이꽃입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무엇이 되었든 내가 무엇이 되었든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아도 더 많은 조건을 얻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쥐고자 하는 것들을 다 쥐지 못했을지라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삶이 이대로 무언가를 더 갖지 않아도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거든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입니다. 내가 나에게를 선택할 때 내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그때 만족이 있고 그때 진실이 드러나고 더 이상 추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되 함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스님 그렇게 살면 너무 바보처럼 살지 않을까요? 뭔가 인생에 성공도 없고 성취도 없고 열심히 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분별이에요. 배고프면 저절로 밥을 찾게 돼 있고요. 돈이 없으면 저절로 돈을 찾게 돼 있어요. 직장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계속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삶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극적이 되지 않겠느냐 전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실은 지금 여기에 진실이 드러나 있다라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내가 진실이고 내가 진실이라는 이 말도 이제 방편이에요. 이 나라고 할 말은 뭔가가 따로 없는데 우선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로서 드러난 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이지선 씨였나요? 그 젊은 여자 여학생이었죠. 대학생이었나? 아주 예쁘장 했던 여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얼굴 전체를 화상을 입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좀 흉측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외모로 바뀌었단 말이죠. 너무나도 괴로웠고 절망스러웠고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하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어느 순간 그냥 이 화상 입은 이대로 이 못난 모습 이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기 시작하고 허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랑해주기 시작했다. 그러고 났더니 그냥 가만히 뜯어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이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났더니 내가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 부처님께서 난다라는 사촌동생을 출가시킬 때 강제로 출가시키고서 아내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했을 때 약간 비교를 통한 방편을 써요. 늙은 원숭이와 아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쁘냐 당연히 아내가 이쁩니다. 그리고 천상세계 너무나도 천녀들 아름다운 천녀들을 보여주면서 아내와 누가 더 이쁘냐 그러니까 천상세계 천녀들이 더 이쁩니다.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너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 천상세계 500명의 천녀들이 천녀들이 너를 시중들도록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방편을 쓰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성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임시방편으로 그런 방편을 써줬던 거죠. 어찌 보면 얼마나 좀 낮은 수준의 방편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도 쓰신 거죠. 부처님은 자유자재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비교를 통해 행복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비교해서 찾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완전히 내려놓기만 한다면 분별을 완전히 내려놓기만 한다면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원할 게 있겠어요. 지금 여기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불법을 깨닫는 거예요. 해인사 이제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이제 법보전에 가면요. 그 주련호에 이제 좌우에 딱 주련이 있는데 어떤 큰 스님께서 근대에 계시던 스님께서 아마 이렇게 쓰셨던 주련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팔만대장경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있는 법보전 앞에 왜 주련을 썼겠어요.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하니까 그런 주련을 그 해인사 법보전 안에 써놓지 않았겠어요. 거기 써놓은 그 주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원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라고 써 있습니다. 원각도량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 원각도량은 원만한 깨달음 원각이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깨달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에 이 법이 있는 도량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현금 생사 즉시다. 죽든 살든 현금만 즉시 갖다 줘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게 깨달음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생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생사법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의 눈앞에 목전에서 목전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늘 생겨나고 사라져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죠. 인연 따라 들리는 모든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죠. 세상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죠. 성공도 왔다 가죠. 실패도 왔다 가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왔다 가죠. 즉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얘기합니다. 좋은 삶 나쁜 삶 그 중에 좋은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이든 나쁜 삶이든 생사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자기 분별이니까 그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 분별을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그것은 그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다.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삶 좋은 삶 나쁜 삶 상관없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생사법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눈앞에 목전에 드러나 있는 현재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지금 그게 현금 생사 즉시예요. 지금 즉시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 생사법이 드러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 지금 이것이야말로 원각도량이다. 지금 이대로를 벗어나서 어디서 원각도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깨달음의 원만한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깨달음 고요 그것을 도대체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이미 여기로 돌아오면 진정한 자기로 돌아오면 이 마음 자리로 돌아오면 이 법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법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을 내가 생각으로 해석으로 판단 분별을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인데 좋고 나쁜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인데 그걸 내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좋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건강해요. 건강한데 TV를 보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걸 보고 어느 날 문득 TV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의학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다 어디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암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에 쫓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어쩌지? 내가 저 병에 걸렸으면 어쩌지? 그 병으로 빨리 죽으면 어쩌지? 그랬다가 머리는 이미 막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그 생각을 들고 나면 갑자기 문득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이래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이래 살다가 진급도 못하거나 이래 살다가 남들에게 욕먹거나 힘든 일 생기거나 괴로운 일 생기거나 그럼 어쩌지? 하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문득 별일 없는데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서 그 생각을 쫓아간 줄 모르고 문득 문득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써요. 갑자기 문득 내가 성인병에 걸리면 어쩌지? 그래서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면 곧장 또 다른 생각이 아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될 건데? 그럼 내가 헬스크럽을 끊어야 되나? 사내를 가야 되나? 뭐를 해야 되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살았구나. 나는 참 멍청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먹는 것도 바꿔야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다 나쁜 음식이었고 술 담배가 다 내 몸을 나쁘게 했을 것이고 이런 온갖 생각 생각들 하고 해야 될 실천 수행들이 실천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겠느냐? 맨날 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니까 그 놈부터 끝나야 되겠구나. 회사에서 맨날 회식하니까 회사에서 내가 회식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 가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찍히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막 복잡하게 그 한 생각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답 없는 생각의 숲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답도 없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괴로움을 실제화 시켜서 그걸 해결하려고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몇 가지일까요? 당장 회사 가서 지금 회식도 안 해야 될 판이고 밤늦게 먹지도 말아야 될 판이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복잡다단하게 일이 커져 버렸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일만 복잡한 걸로 끝납니까? 또 다른 일들이 눈만 뜨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인생을 엄습해 옵니다. 끝나지 않는 생각의 복잡한 어떤 삶의 구렁통이 속으로 늪에 빠져 버려요.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려요. 문제의 구렁통이 속에서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곳이에요. 아주 단순한 곳이에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모두 다 완벽하게. 안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때 가서 한 번 죽으면 되는데 평생을 죽는 고통으로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죽고 나서 내가 영원히 살지 윤회를 할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 지옥 갈지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을 해본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그 분별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방편을 쓰죠. 지옥이 있다라는 방편보다는 지옥이 없다라는 방편이 훨씬 진리에 가깝죠. 그 자기가 만든 지옥이니까.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한 생각 일으킬 때 지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되잖아요. 모든 게 이와 같이 자기 한 생각에서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만든 괴로움 속에 자기가 허덕이고 빠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죠? 내가 불행한 게 맞습니까?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내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끊임없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생각의 농간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분별의 억측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의 삶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심지어 그 인생이 힘들고 돈도 별로 없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가난하고 몸도 좀 아프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내일모레 죽음을 받아놓은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 순식간 평화로움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성인처럼 살다가 남은 몇 달을 성인처럼 살다가 간다고 해요. 완전한 평화 속에서. 즉 죽음이 우리를 괴롭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뭔가가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의 삶을 보지 못하고 진실의 삶이 뭐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에요. 따로 진실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꽃다지가 꽃다지임을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여전히 소나무가 되고 싶고 장미가 되고 싶을 동안에는 꽃다지에게 행복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 꽃다지임을 이미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꽃다지는 원래부터 이대로였어요. 원래부터 진리였고 진실이었고 이대로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부처의 드러남이에요.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이 나라는 허망한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몸이 나다라는 생각 있습니까? 이거 생각이죠. 이 생각이 없으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때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몸이 나다라는 건 생각이에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라는 제2, 제3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가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나도 너도 망상이고 존재 아상이라는 상, 허망한 상에서 세상이 있다, 성공이 있다, 실패가 있다, 좋은 게 있다, 나쁜 게 있다 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분별 망상이 생겨나버린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 복잡다단한 분별의 세상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만 있어요. 분별 속에만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세상이 따로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그냥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지. 이 하나의 진실에는 있다,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좋다, 나쁘다라고도 할 수 없고 너다 나다고 할 수 없고 크기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산화되지 온 우주 허공 전체가 통으로 나고, 법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원각도량이고 그게 바로 속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불성이고 진정한 자기예요, 자기. 나와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법 하나가 여러분들도 등장하고 나인 것처럼 등장하고 이 우주인 것처럼 등장하고 풀인 것처럼 등장하고 꽃인 것처럼 등장하고 나무인 것처럼 등장하고 모두가 법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드러난 진실이 다양한 꽃들이 이 꽃밭에 만발하게 피어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화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화엄경에서 화엄이라는 것은 장엄한 꽃처럼 장엄한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난 이 지구별에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난 꽃들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 좋은 꽃, 더 나쁜 꽃은 없다. 자기 생각으로만 있지. 비교하지 않으면, 분별하는 생각이 없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님은 나처럼 괴로워 보지 않아서 그래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고 산중에서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조건인 사람이 자살하나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공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해서 자살하지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나 원래 공부 못해 하고 쿨하게 받아들여요. 그럼 공부 못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공부 잘한다는 생각만 하고 잘하는 칭찬만 받으며 살다가 영재고를 가고 무슨 특목고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가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자살할 정도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봐도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은 자기 마음에서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그게 괴롭다 괴롭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같이 괴롭지 않아 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괴로움이 진짜 너무 괴로워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 만든 허상의 괴로움이라니까요. 1년 뒤에 죽을 날짜를 받아 놓은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가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스님 중환자실에서 고통 받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같이 괴로운 사람의 심정을 알겠어요? 라고 하겠죠. 지금 영화 같은데 나오잖아요. 막 칼 맞으면서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님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너와 내가 자꾸 나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교예요. 모든 부처님 법문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법문은 나를 위해서 하는 법문이에요. 2500년 전부터 부처님과 수많은 인류의 역대 선지식들과 수많은 선지식 스님들 조주 마주 황벽 스님들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성철 스님 저를 비롯한 일체 모든 그 수많은 공부인들이 여러분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내 괴로움이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공부예요. 내 공부. 나 하나 구제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구제될 때 일체 중생이 구제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 가장 가까운 중생 이 자기라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어떻게 해야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제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미 내가 이대로 붙여라는 사실 문제 있는 이대로 사실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구나 사실을 자각하는 걸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 못난 자기에게로 내가 더 잘난 나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못난 이대로 살겠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일 때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건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나를 못났다고 하면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못났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부처라고 믿고 내가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고 진정한 어떤 자유로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통해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여요. 다 부처님이잖아요. 어떻게 부처님 아닌 분이 계실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진실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을 하나도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하셨던 그 진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라는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들을 응원하고 여러분이라는 선지식을 공경하면서 저 또한 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이 아름다운 별에서 아름다운 부처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대장엄의 화엄의 세상을 행복하게 만끽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 가시도록 함께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